자 시작합니다 47번 김 나연 답이 몇 번일까 47번이 4번 네 시작합니다 자 let me spend a moment on the idea of adjusting to another person's mental orientation 내가 약간 시간을 보내볼게 생각에 대해서 adjust to는 뭐뭐에 적응하다 맞추다 이 adjust라는 동사 자체는 적응 아니면 조정 둘 중에 하나의 뜻으로 쓰이지 또 다른 사람의 정신적 초점에 그러니까 orientation은 둘 중에 하나로 기억하라고 했지 focus 아니면 direction이라고 했어요 초점 아니면 지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신적 지향에 맞추는 것의 아이디어에 대해 잠깐 시간을 한번 써볼게 what I mean is this 내 말은 이것이야 at any moment 어떤 순간이든지 a person 한 사람은 빈칸을 가져 자 지금 첫 문장은 도입이야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하고 그리고 내 말은 이것이야 여기서 this를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this는 이런 this는 뒤에 거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지칭어들은 다 앞에 나온 걸 지칭하지 근데 이 this가 가끔 이렇게 뒤쪽을 지칭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this는 다음에 나올 내용인 거야 알겠지 다음 문장을 이 this가 지칭하는 건 다음 문장을 지칭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돼요? 내 말은 이것이다 즉 다음 문장이다 오케이 어떤 순간에 한 사람은 빈칸을 가진다 자 이게 뭐라고 봐야 되겠니 당연히 중심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 부분을 중심 문장이라고 보고 뒤를 읽고 빈칸이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뒤쪽을 보고 답을 골라줘야 되겠지 오케이 자 뒤를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자 여기 rather than 이라는 표현은 뭐뭐가 아니라로 기억해야지 그제? 그러면 저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아차려 그 사람은 she 그녀는 그 사람을 가리키겠지 그녀는 feelings를 가지고 판단들 감정을 느끼고 판단들을 해 원 rather than another 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에스펙트에 대해서 이벤트에 대해서 여기서 어나더도 에스펙트로 꾸미고 원도 에스펙트로 꾸미지 오케이 그니까 에스펙트 오브 이벤트가 원에도 걸리고 어나더에도 걸린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벤트들의 또 다른 측면이 아니라 하나의 측면에 대해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감정을 가져 if she is hungry for example 예를 들어 만일 그녀가 배고프다면 she may notice 그녀가 알아차릴 수 있어 a shop is selling groceries 식료품을 판다는 것을 her friend may notice 그녀의 친구는 알아차릴 수 있어 only that it sells newspaper 신문을 판다는 것을 if she is short of money 여기서 short은 부족한으로 해석이 돼야지 만일 그녀가 돈이 부족하다면 she may resent 리젠트는 분노하다지 외워야 되고 당연히 그녀가 분노할 수 있어 대디아에 대해서 the fruit is overpriced 과일 가격 개비싸 이거에 짜증이 날 수 있어 meanwhile meanwhile은 어떻게 해석하지 그러는 동안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렇지 그러는 동안 풀어서 쓰면 민화인을 풀었으면 어떻게 쓰더라 해석을 썼잖아 민화인을 풀었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and the meantime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민화인 된다고 원래 민이라는 이 민이라는 단어가 뭘 나타내냐면 중간을 나타낸단 말이야 중간 오케이 그래서 중간일 시간이니까 그러는 동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정확한 해석이 그러는 동안 그러는 동안 그녀의 친구는 may feel tempted 유혹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 by some juicy peaches 즙이 있는 피치가 뭐더라 배냐 복숭아냐 복숭아냐 이런 거에 의해서 맨날 혼동 돼 피치하고 폐어 그 복숭아 폐 어쨌든 그 상황에 따라서 들어오세요 앉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초점이 다른 거지 초점이 이야기 초점이 다른 거야 그 관심을 갖는 게 in one sense 여기서 sense는 면이나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지 하나의 측면에서 관점에서 the two friends are experiencing the same shop 두 친구들은 같은 쇽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its contents 같은 쇽과 그것의 내용물을 경험하고 있어 but 그러나 they are having quite different experiences of that shop 그 쇽에 대한 상당히 다른 경험을 가져 a more extreme case arises 더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해 when one person comprehends things 즉 한 사람이 사물들을 이해할 때 in a peculiar and individual way 독특한 개별적 방식으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n mistaking the show for a cinema mistake A for B죠 표현 알아둬야 돼 mistake는 동사 mistake는 꼭 전체 사포랑 같이 알아둬야 돼 mistake A for B야 B를 A로 오해하다지 cinema를 극장 극장으로 그 쇽 아니다 B를 A를 B로 오해하다 미안합니다 미스텍 A for B하면 A를 B로 오해하다 오케이 그 쇽을 극장으로 오해할 때 경우처럼 완전 개 실수를 할 수도 있어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돼야 되겠지 이게 이 테이크의 해석이 중요해 이 테이크를 particular take on what is happening 이랬지 이랬을 때 이 테이크는 포커스나 퍼스펙티브 C각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초점 C각 그니까 이 take이 어떤 데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영화를 찍을 때 영화를 찍을 때 촬영 한 번 한 번 할 때 take one take two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거 이거 치면서 이거 치면서 이거 뭐라고 하는데 뭐 친다 그랬는데 이거 딱 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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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나 하여튼 그걸 딱 치면서 그거를 해요 그니까 선생님 딸내비가 그 영화과 가서 제일 처음 촬영 현장 가서 한게 이거야 딱 이거 찍는 거 근데 그거 찍어도 돈은 준대 그거 찍는 거도 일당은 똑같이 준대 이랬는데 어쨌든 그게 take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니까 그래서 C각 관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 음 48번 들어갑니다. 48번. 최준영 몇번? 5번? 자, 봅시다. 에코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어지거나 손상을 입은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든 변형되거나 손상되어진 생태계가 균형이 무너질 거야. 그 구역에 대한 바이오미와 함께 균형이 무너지게 될 거야. 이 바이오미는 바이오가 들어가 있으면 생명이잖아. 생명을 모아놓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if the local biome is first, 지역의 바이오미가 숲이라면, but, 그러나 the trees have been removed from an area, 여기까지 끊어야지. 원에어리어까지, 여기까지가 잎에 걸리는 거야. 그 나무들이 한 지역으로부터 제거되어진다면, 바이오미가 숲인데, 한 지역으로부터 나무가 제거되면, then the ecosystem is out of balance. 그 생태계는 균형이 무너진 거야. The natural tendency, 자연스러운 경향은 뭐냐? It's for plant species to move into that area. 자, 이때 투부정사폐프 목적격이 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로 처리를 하면 되지. 그래서, plant species를 주어가, 은느니가를 붙여서 해석이 돼야 돼. 식물종들이, to move into that area, 그 구역으로 옮겨 들어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경향은, bringing the ecosystem back towards the biome state. 그 생태계를 다시 그 바이오미 상태로 데려오면서, 오케이? 다시 데려오면서, 이게 일반적 성향이라고. The spread of species into new area. 한 종이 새로운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is called colonization. colonization이라고 불리오죠. 여기서 colonization 할 때, 니네가 철자가 좀 낯설게 보일 거야. 보통 Z를 쓰지. Z를 쓰는 경우는 미국식이고, S를 쓰는 경우는 영국식이야. 미국식, 영국식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Z가 S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글으려니 하고 읽으라고. colonization이라고 불리오죠. 거주화? 이렇게 불리오죠. It can happen naturally.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어. Only. 단지, there are ecological healthy ecosystems nearby to provide plant seeds. 단지,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생태계가 근처에 있을 때, 식물 씨앗을 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이럴 때만 이게 가능하대. Once the vegetation has started to recover. 여기까지가 recover까지 끊으세요. 여기까지가 once에 걸리지. 일단, vegetation은 식물이야. vegetable는 채소지만, vegetation은 식물로 해석을 합니다. 식물로 해석을 한다. 일단 그 식물이 started to recover, 회복하기 시작하면, insects, birds, and other animals, 이런 것들이 will travel into the newly regenerated area. 새롭게 재생되어진 구역으로 여행에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식물이 들어오면 다른 동물이 이제 들어올 거야. These processes of ecological colonization, 생태적 colonization의 이러한 과정들이 can be supported, support 받을 수 있어 환경적 빈칸에 의해서 자, 지금 보세요. 단락이 나눠져 있죠. 장문독회에서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번사실번 문제에서 단락이 나눠져 있을 때 보통 빈칸에 답의 열쇠는 빈칸에 들어갈 답의 열쇠는 같은 단락 안에 있어요. 오케이? 그 단락 안에 있어요. 단락이 나눠져 있으면. 앞 단락에서 올 때는 이럴 수도 있지. 앞 단락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이런데 빈칸을 만들면 앞 단락에서 답이 나올 수 있겠지. These processes of ecological colonization인데 colonization을 빈칸을 한다면 그럼 왜 이 경우는 앞 단락에서 답이 나오냐면 These 때문에 이러한 뭐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끌고 내려와야 되니까 이거는 앞에서 빈칸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단락 안에 답이 있다고 오케이? 자, 여기서도 지금 뒤에 보면 For, example이 나오잖아? 예를 들어가 그 예를 들어부터 이제 답의 열쇠가 나올 거라고 오케이? 환경적 무엇에 의해서 서포트를 받는다 그랬고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We are currently seeing important changes in the way agriculture is carried out in Britain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중이야 중요한 변화들을 방식에서 자, 명사 방식으로 끝나고 에그리컬쳐서부터 브리턴까지가 웨이를 꾸미는 거지 문장이 붙었으니까 농경이 영국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방식의 변화 아, 중요한 변화를 보고 있어 방식에서 Rather than just maximizing Food production 여기까지 끌어야지 Food production까지 여기까지가 Rather than에 걸리겠지 뭐뭐가 아니라잖아 단지 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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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다든지 뭐뭐가 아니라잖아 단지 음식 생산을 식량 생산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Farming is becoming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더 친환경적이게 되고 있어 With the support of financial subsidies 재정적 섭서디는 외워둬야 돼요 이거는 지금 여기 밑에 뜻이 나왔지만 이 시험에선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이렇게 뜻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무조건 외워야 되는 단어 생각보다 이게 수능에 여러 번 출제됐던 단어다 섭서디는 재정적 보조금의 서포트를 가지고 더 친환경적이 돼 This new approach 이러한 새로운 접근이 increases 증가시켜 Biological 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을 증가시켜 By conserving 해지를 보호하고 Wildflower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는 것에 의해서 생물학적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A proportion of agricultural land 농경지의 proportion은 비율이죠 농경지의 비율이 Is left completely uncultivated 자 여기서 A proportion을 이렇게 해석하자 하나의 비율이라는게 특정 부분이라고 해석하세요 일정 부분 그래야지 이해가 되겠다 농경지의 일정 부분이 Is left 남겨진다 completely 완전히 uncultivated 경작되어지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 So that 붙어 나왔지 뭐 뭐 할 수 있도록 species can gradually colonize 종들이 점진적으로 colonize 할 수 있도록 This provides 이것이 제공해 A habitat 서식지를 provide a range of species 더 폭넓은 범위에 종들을 위한 서식지를 제공해 준다 Living some farmland as set aside 여기까지 끊어요 그래서 leave는 냅두다죠 약간의 농경지를 냅두는 거야 as set aside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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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비축해 두는 거 옆에 냅두는 거야 알겠지 안 쓰고 냅두는 거 앉으세요 옆에 냅두는 것으로써 즉 여분의 땅으로써 냅두는 것이 is also a way 또한 방법이야 to decrease overall production 전반적 생산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야 when that is economically desirable 경제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할 때 note that 주목해라 set aside land 옆으로 따로 놔둬진 땅이 여분의 땅이 is more important more permanent 더 영구적이다 than follow land 휴경지보다 왜냐면 휴경지는 위치는 휴경지를 가리키지 왜냐면 휴경지는 is usually left for only a year 단지 1년만 냅둬지기 때문에 colonization이란 것은 is a slow process 느린 과정이지 taking place 발생하면서 over the years or even decades 여러 해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결국 어 보조금을 주고 이런 방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땅을 따로 떼놔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오케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 거지 그치 최준영 너 답 몇 번 골랐냐 5번 5번이 맞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오케이 의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매니지먼트이 답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환경적 관리에 서포트를 받아야지만 colonization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야 넘어갑시다 이게 뭐 지문이 길어서요 긴 지문은 오히려 쉬워요 해석이 되면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오답률 50%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틀렸냐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애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생각보다 오답률 50% 넘는게 많아요 작년 수능은 안 그럴 건데 그 전에 전해서던 그러니까 2019년 거 나중에 이제 2019년 것도 다시 한번 풀어 볼 건데 오답률 상위 문제들을 굉장히 많아요 왜냐 고3들 중에 영어 공부 안하는 애들 진짜 많아 왜 영어는 절대 평가니까 나는 끝났어 나는 다 맞을 수 있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상당수의 애들이 이런 애들도 많지 어떤 애들이 많냐 또 아이 2등급 받아도 이상 안 어 2등급 받아서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많고 2,3등급 받아도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지금 너희가 오답률 상위 문제를 풀 때 느낌이 있겠지만 아니면 유형별로 모아놓은 문제를 풀다 보면 느낌이 있을 건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지 평가원 시험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 영어 실력을 몰라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그랬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수능 당일날에 가서 최상빈 처음 온 첫날부터 졸고 있어 수업을 반을 옮겨왔으면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생각을 해야지 이 색자 눈가락 확 그냥 자 최상빈 욕하는 거 다 나왔다 그니까 그냥 그거예요 고3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3월 3, 4월 1학기 때까지는 조금 양을 지금처럼 가고요 여름 정도서부터는 한 번만 오는 방식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영어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공부를 하는 거야 고3들은 그러다가 이제 한 번으로 끝내는 거지 계속 수능 때까지 대신 이제 문제는 그 한 번을 얼마큼 밀도 있게 하냐가 문제가 될 거고 공부를 근데 이제 문제는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아니 이제 잡을게 여기 둘이서 나란히 야 야 저 창문 좀 다 닫아 히터를 끄게 히터를 켜 놓으니까 애들이 좋은 거 같네 자 보세요 고개 들고 근데 지금 최저 맞추기가 만만치 않아요 내시 나와서 최저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고 니네 지금 보고 상당수 학생들이 그리고 수능 때 지금 올해부터 차이가 나는게 서울대를 제외하고 고대하고 연대부터는 영어 1,2등급 급간차가 심해졌어요 고대가 원래 1점이었는데 3점으로 늘렸거든 연대는 5점이고 원래 뭐 일부 대학들 경기대 같은 데는 8점이거든요 그런 데는 경기대 같은 데는 요 올해 재생 한 명 내가 경기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그 친구 아들 아빠가 욕심이 나가지고 내가 실입대를 쓰는 게 날 것 같아 그랬는데 잘 써버렸어 경기대를 애가 경기대가 좋대 그래서 이거 걸리는데 걔가 영어 2등급이었거든 이거 안 되는데 위험한 데 내가 그랬는데 내가 최종 싸인을 주고 결정해 그랬어 최종 싸인을 주고 결정하라 그랬는데 최종 싸인을 안 받고 문자가 왔어 내가 그냥 알아서 경기대 썼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떨어질 거야 이런 말을 참아할 수 없잖아 그래 잘했어 고생했어 이러고 그냥 끊었거든 그때 떨어졌어 결국 점수가 경기대 점수가 아닌 거야 경기대 점수로 모자란 영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남아 경기대가 근데 영어에서 8점이 날아가면서 날아간 거야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개무시하지 영어를 개무시해야들 개무시해야들 근데 올해는 지금 수학이 예측 불어거든 얘들아 수학이 둘 중에 하나야 적정 출제가 될 확률은 내가 보기엔 없어 항상 처음 할 때는 적정 출제를 한 적이 없어 지금 역사상 뭔가 처음 바뀔 때는 적정 출제한 적이 없고 항상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야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수학이 아주 어려우면 너무 어려운 건 문과 애들이 그냥 아작이 나는 거고 그냥 개박살이 날 거고 문과 애들은 너무 쉬우면 이과 애들이 박살이 날 수 있어 이과 애들이 등급 쪽에서 박살이 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나오면 어쨌든 아니다 쉬워도 문과는 문과는 여전히 박살이 나는구나 수학은 문과 수학은 애들이 병신이라 가지고 이래도 박살 저래도 박살인데 어쨌든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러면 시험이 아주 쉽거나 수학이 아주 어려우면 영어 영향력이 커질 거야 그 점수 몇 점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너무 쉬우면 쉬운 대로 이게 점수 표점 차가 적어서 그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 같이 못 보니까 표점 차가 너무 커지면서 거기서 결판이 날 거 같은데 애들이 문과나 특정 번역에는 애들이 없단 말이야 그 점수를 갖고 있는 애들이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논술전형을 내려가 원서를 써도 그렇거든 논술전형을 원서를 쓸 때 애들이 흔히 물어봐 선생님 논술을 쓰면 논술을 쓰면 제 내신으로 내신 비율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논술시험 난이도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아주 적다고 하더라도 논술시험 난이도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면 실질 반영률은 올라간다고 봐야 돼 왜? 시험이 너무 쉬우면 다 같이 다 맞는단 말이야 그럼 내신 1,2점 차이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어려우면 어떤 식으로 너무 어렵냐면 이게 수리논술 특히 이권 수리논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논술이 1,2,3,4 이렇게 번호가 나오지 그러면 1번,2번은 모두가 풀어 근데 3,4번은 다 틀리는 거야 모두가 손잡고 그러면 그러면 점수가 다 비슷한 거죠 애들끼리 점수가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내신 영향력이 올라가 그 상황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수학이 그럴 거 같아요 수학이 지금 올해는 지금 올해 고3 올라간 사람들은 올해 고3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왔지 늙었네 올해 고3들은 내가 보기에는 철저한 실험용 생쥐야 너네를 실험을 해보고 아마 내년에 많이 바뀔 거야 일단 해보고 야 이건 아닌 거 같아 이 방향은 아닌 거야 이건 좀 조정을 해야지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아무튼 그냥 어떻게 올해는 니네 입장에선 봐야지 그냥 시험을 자 49번 들어갑니다 49번 김민재 1번 1번? 오 두문 케이스네 자 근데 1번에 답일 수도 있어요 어 To modern man 현대인에게 있어서 disease 질병은 is a biological phenomenon 생물학적 현상이다 that concerns him only as an individual 그를 여기서 콘서는 연관시키다 로 해석을 하세요 연관시키다 그를 단지 연관시켜 그를 연관시켜 단지 as an individual 개인으로서만 연관시키는 그러한 생물학적 현상이고 has no moral implication 어떠한 도덕적 의미들도 가지지 않는다 오케이 자 이 implication은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의미 함축된 의미 이런 뜻이 있고 영향 이 뜻이 있어 의미로 해석이 될 때가 있고 영향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다 오케이 자 어떠한 도덕적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 왠이 콘트랙트 인플루엔자 여기까지 끊고 콘트랙트라는 동사를 알아두세요 병에 걸리다 할 때 콘트랙트라는 동사를 쓰지 이 콘트랙트는 세 가지로 쓰는 거야 결국은 계약 계약서 계약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렇죠 계약 계약서 계약하다 이 뜻이 있고 두 번째로 또 무슨 뜻이 있더라 수축하다 이 뜻이 있지 수축하다 이 뜻이 있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콘트랙트가 여기처럼 동사로 쓰면 콘트랙트하고 질병을 목적으로 해서 병에 걸리다 뜻으로 쓸 수 있어 목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오케이 자 여기서는 병에 걸리다겠지 인플루엔자가 독감이잖아 그가 독감에 걸리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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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행위 탓으로 돌리지 않아 세금 세금 걷는 세금 걷는 새끼나 그의 마더리노 하면 장모지 장모한테 했던 자신의 행위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엄마 아빠한테 못하게 불어가지고 내가 독감 걸린거야 이런 생각을 현대인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로 가가지고 A가 맨 앞에 갈 수 있다고 민지야 아닌거 같죠 좀 A의 첫번째 줄 봐 때때로 그들이 죄 있는 사람을 자신을 때리는게 아니라 그의 친척이나 부족 이상하잖아 그지 이 때 대의가 가리키는 것도 애매하고요 오케이 대의가 가리키는 것도 지친거 대의가 가리키는거 어렵잖아 B는 어떨까 B도 안 돼요 Search societies 가 문제가 되잖아 질병은 자 여기 봐 첫번째 문장 B의 첫번째 문장 As a sanction against social misbehavior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pillars of order in search society 그러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의 기둥들이 된다 필러 기둥이거든요 그러한 사회가 지금 현대 사회에 있냐 아니잖아 오케이 서치가 들어가면 중요한 지칭어라 그랬지 서치는 중요한 지칭어야 그러한으로 해석이 되는 알겠지 단어 하나하나를 대충 넘어가면 절대 안 돼 근데 자 이제 그러면 C부터 가야됩니다 무조건 답은 4번 5번 중에 있어요 4번 5번 중에 있습니다 안재현이랑 최성비를 어떻게 깨우지 안재현 일어났니 이제 한번만 더 졸면 내가 깨우는 수단을 바꿔서 몽둥이질을 할거야 알아서 생각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생각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이론의 뜻도 있지만 생각의 뜻이 있다고 그랬지 오케이 여기서는 생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거야 오케이 그들의 초자연적 생각들 때문에 네 더 프리베일링 모럴 포인트 뷰 프리베일은 우세하다 널리 퍼지다 이런 뜻이 있지 널리 퍼져 있는 우세한 도덕적 관점 널리 퍼진 도덕적 관점이 gives the meaning 더 깊은 의미를 준다 to disease 질병들에게 the goats who send disease 질병을 보내는 신들이 usually anger 가 분노하게 하다 분노하게 되어져 by the moral offenses of the individual 개인의 도덕적 위반의 offense는 공격 위반 이런 뜻이죠 공격이나 위반 아니면 열받게 하기 이런 뜻이에요 이 동사 offender의 명사형인데요 이 동사 offender는 세 가지로 기억하라고 했잖아 화나게하다 화나게하다 그 다음에 위반하다 공격하다 셋 중에 하나라고 offender라는 동사는 셋 중에 하나로 처리가 되니까 대개 이건 다 처리가 돼요 offender 그럼 offender의 명사형은 offender도 역시 셋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명사형도 그래서 계속 갑니다 그 개인의 도덕적 위반들에 의해 분노하게 되어진다고 신들이 자 C 다음에 B일까요 A일까요 A가 맞겠죠 그럼 A에 있는 그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뭐야 고즈를 가리키지 그치 고즈를 가리키는 거야 C에 있는 고즈를 가리키는 거야 알겠지 신들이 열받아 그리고 A로 가가지고 때때로 때때로 그 신들이 죄 있는 사람 자 이제 검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 게 맞았는지를 검산 들어가는 거야 답은 CAB가 맞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끝내면 불편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검산을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때때로 그 신들이 죄 있는 사람 자신을 때리지 않고 나대의 법이죠 나시고 벗이 있죠 오히려 One of his relatives or tribesmen 그의 친척이나 부족민들을 때릴 수 있어 그리고 To whom 그 친척이나 부족민들에게 여기서 whom은 relatives or tribesmen 을 가리키지 친척들이나 부족민들에게 Responsibility is extended 책임이 확장되어져 Disease action that might produce disease and recover from disease are therefore 그럼으로 를 먼저 해석해야지 therefore가 문장 중간에 있는데 앞으로 봐서 먼저 해석해야 돼 그러므로 질병과 그 질병을 일으키는 행동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of vital concern 아주 중요한 문제야 to the whole primitive community 전체 원시공동체에게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search society는 그 원시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맞물려 돌고 있지 오케이 보입니까 검산 끝 넘어갑니다 고재형 여기 풀었냐 50번 답 50번 답 얘기해봐 2번 2번이 있는 문장 읽어봅시다 맞나 틀리나 이거는 귀찮으니까 문법 문제니까 세번째 줄 도저우주 도나이트 원어 투 chart is 하나 나 두 개 자산단체들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seek evidence 증거를 찾는다 about 뭐에 대해서 what the chart is doing 그 자산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what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예 답이 2번이 맞네요 그죠 여기 what이 나오려면 what이 나오려면 이 what의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 지금 what이 관계대명사는 의문대명사잖아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딱 나오면 what의 역할은 관계대명사 혹은 의문대명사라고 그럼 명사지 what이 그럼 what의 뒷부분에 명사 what이 들어갈 자리가 비어있어야지 근데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라고 완전한 문장이지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안 비어있지 그치 틀렸지 그럼 뭘로 고쳐야 될까 고조형 what을 어 weather로 고쳐야죠 그죠 weather 뭐뭐인지 what을 weather로 고쳐줘야죠 그것이 정말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이렇게 되는거죠 오케이 그 웨더랑 앞에 있는 what과 병렬돼서 전치사 오바웃에 걸리는거야 오케이 네 넘어갑시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보 나는 딴게 틀린 줄 알고 골랐는데 바보됐어요 없어요 바보라고 안할게 질문해도 요거 안할게 질문하세요 편하게 자 51번 들어갑니다 51번 음 음 썸 프로미넌트 저널리스 몇몇 저명한 이 프로미넌트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에미넌트 같은 말이에요 이게 왜 같은 말이냐면 이 두개가 같은 말이 되는 이유는 이 적도어를 보면 프로는 앞쪽으로야 앞으로 남아있는거지 얘는 바깥쪽으로지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거야 둘 다 같은 맥락인거야 앞으로 혼자 나와있는거 혹은 옆으로 빠져있는거 혼자 밖으로 빠져있는거 그니까 눈에 띄는 저명한 눈에 띄는 몇몇 저명한 언론인들이 세이 말한다 대리아라고 아케얼로즈스트 고고학자들이 슈드 워크 으드 트레저헌틀스 많이 본 질문이죠 여기저기서 많이 풀었던거야 보물사냥꾼들과 함께 일해야만 한다 아 잠깐만 이거 답을 안 물어봤네 이민서 몇번? 제가 모르겠어요 안 풀었어 여기? 모르겠다고? 이거한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 은서 은서 몇번? 응? 4번 같아? 자 이민 몇번? 전 2번 했었네요 2번인가? 4번? 어떤 사람이 모르겠다 2번? 너 읽어봐야지 나 지금 답이 안 떠올라 기억이 안나 답이 답이 뭐였는지 제일 중요한다는 기억이 나는데 답이 없는거 아니야 혹시? 응 2번이 답이 맞다 2번이 맞아 자 해봐 자 봅시다 음 집중 자 다시 해석합니다 첫번째 문장부터 몇몇 저명한 언론인들이 말해 고고학자들이 보물사냥꾼들과 함께 일해야 된다 왜냐면 왜냐면 트레젠트럴즈 보물사냥꾼들이 Have Accumulated Accumulated가 뭐야? 축적하다잖아 축적했기 때문에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가치있는 역사적인 역사적 아티패트는 인공물들 가치 있는 역사적 아티패트는 인공물들을 이 때 Ask 다음에 뒤에 투부장사가 나왔지 요구하다로 해석을 해야 돼 이럴때는 질문하다가 아니라 요구하다 고고학자들이 요구받지 않는다 To cooperate 협력하라고 With Tomb Robbers 도굴꾼이죠 무덤 사냥꾼인 무덤 강도니까 도굴꾼 도굴꾼들이랑 일하라고 요구받지는 않잖아 여기서 후는요 이 관계정사 후는 Though they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Though they를 줄인 거야 계속적 용법 이 중 관계정사 후 앞에 콤마 찍혀있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는 대개 이 관계정사들은 이렇게 풀린다고 접속사 플러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풀리는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풀리는데 이 접속사를 End인 경우가 있고요 End인 경우가 있고 For인 경우가 있고 For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For는 왜냐면 뭐 뭐 때문이다 해석되는 For죠 이때 여기처럼 No인 경우도 있어요 그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접속사가 세 가지가 보통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뭐뭐하다 아니면 왜냐면 그들이 뭐뭐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뭐뭐할지라도 그것이 뭐뭐할지라도 이렇게 해석돼 뭐뭐이지만 그러니까 접속사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다양한 접속사가 또 정확히 해석을 하면 그렇단 얘기야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할 때 화해담 또 졸고 있어 화해담도 졸고 있어 이것도 돌아가면서 첫 존에 밥 먹고 와가지고 밥도 먹지마 그냥 하고 먹기 전에는 나는 저기 수업하기 전에는 밥을 안 먹는데 졸려서 예전에는 밥을 먹었었는데 밥을 먹으면 개 졸려 그래서 수업하다가 눈 감고 막 그래 어젯밤에 지금 축구를 봐가지고 아 걔 재미없었는데 3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부터 5시까지 축구를 봤는데 바로 자려고 그랬거든 계획은 근데 잠이 안 온 거야 그래서 7시에 잤어 그랬더니 지금 약간 눈깔이 아픈데 자 집중 고고학자들이 요구받지 않아 도굴꾼들과 함께 협력하라고 요구받진 않아 뭐이지만 비록 도굴꾼들이 또한 가치 있는 역사적 인공물들을 갖고 있지만 자 계속 갑니다 더 퀘스트폭 선생님 그럼 도굴꾼하고 보물사냥꾼은 어떻게 다르나요 도굴꾼은 범죄자인 거야 범죄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훔치는 애들이고 이 트레저헌터라는 거는 회사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거를 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불법상황이 아닌 곳에서 예를 들어 대개 이제 뭘 많이 하냐면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바닷속에 난파선 찾는 애들 나도 한번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나 고고학과 대학을 인류학과 서울대 인류학과를 쓸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거기 다니는 선배한테 형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야 정말 짜증나 오지마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썼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 보이잖아 지금 보면은 내셔널 지로그라픽 TV 같은 거 보면은 배 타고 가가지고 많이 하거든 애들이 배 타고 가가지고 바닷속에 잠수 들여보내가지고 난파선 찾고 난파선 한번 제대로 찾으면 대박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 거기 있는 걸로 보물로만 뭐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 그거 하나 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애들을 트레저헌터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걔네랑은 협력하라고 그러는데 독을꾼이라고는 협력을 하라고 아는데 둘 다 인공물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역사적 유물들을 자 왜 안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 문장은 중심 문장이에요 이 단락 전체 글 전체의 중심 문장인데 이윤에 대한 퀘스트 퀘스트는 고고학에서 시간 요인 때문에 절대 공존이 안 돼 타임 팩토때면 오케이 이거 중심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요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돈을 벌려고 하는 애들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데 시간이 중요한데 빠른 시간에 찾아내고 빠른 시간에 팔아야 되는데 근데 지식을 찾는 사람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성이 중요해요 지식의 정확성이 더 오래 걸려도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제 그 중심 문장을 잡아내고 이 글에서 이 단락의 중심 내용을 잡아내고 읽어야지 쉬워요 문제를 풀기와 rather incredibly 자 여기서의 rather는요 뒤에 있는 incredibly를 꾸미는 rather지 그냥 부사로 쓰이는 rather야 다소 약간 이렇게 해석해요 약간 incredibly 믿을 수 없게도 원 아케얼로지스트 임플로이드 바이어 트레저헌팅 폼 한 고고학자 고용되어진 보물 사냥 회사에 의해 고용되어진 고고학자 얘가 누굴까 그러면 트레저헌터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보물 사냥 회사에 의해서 고용되어진 고고학자니까 학문을 하는 고고학자가 아니라 트레저헌터인거야 보물 사냥꾼인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이 문장에서 이걸 그냥 고고학자로 해석을 하면 안되고 얘가 누굴지 그러니까 앞에 보면 고고학자와 그리고 트레저헌터가 두 사람이 대립적으로 나왔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 고고학자는 보물 사냥 회사에 고용된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트레저헌터즈를 가리킨다는 걸 인식하고 읽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해가 돼? 한 트레저헌터들의 said 말했어 대디어라고 말했어 as long as archaeologists are given 6 months to study shipwrecked artifacts before they are sold 자 as long as를 동그라미 치고 as long as가 접속사로 쓰인거지 접속사 as long as에 걸리는게 어디까지야 sold까지야 sold에서 끊어봐 as long as는 해석을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이 되야지 뭐뭐 하는 한 뭐뭐 하기만 하면 이렇게 해석되는 접속사 뭐뭐 하는 한 뭐뭐 하기만 하면 고고학자들이 받는 한 아 기분이니까 받는거죠 이제는 참 깨 아 이것들이 6개월을 받는 한 난파된 난파선의 shipwreck이 난파선이거든요 난파선의 인공물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6개월을 받으며 before they are sold 그 인공물들이 팔려지기 전에 시간이 6개월만 주어지면 고고학자들에게 근데 이 고고학자는 잘 들어 이 고고학자는 고고학자가 아니란 걸 생각해야 돼 트레저넌터를 얘기하는 거야 계속 오케이 이해가 돼? 자기네들한테 6개월만 주어진다면 노 히스토리컬 노리지 어떤 역사적 지식도 발견되어지지 안 는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아 이제 느꼈네요 이게 참 내가 처음 수업을 이걸 해석연습 수업을 전화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애들이 이걸 왜 병신처럼 이걸 왜 못하나 이해를 못했거든 왜 틀리나를 아 이제 이해가 됐어 수업을 하면서 애들이 왜 이걸 틀리냐면 고고학자라는 말 때문에 틀려 여기서 계속 고고학자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에 보면 고고학자와 보물사냥꾼 두 개가 대립구조로 나왔는데 이 문장에 보면 고고학자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실제로 고고학자가 아니라 얘네는 트레저넌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서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이름은 고고학자라고 썼지만 그 회사에 고용된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학자가 아니라는 거지 트레저넌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럼 트레저넌터 입장에서는 6개월이면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고고학자들의 입장에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이해가 돼요? 확인을 들어갑니다 정말 그게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 이게 애들이 어려워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어요 나는 잘 이해가 처음에 안 되는데 애들이 왜 이게 어려운지는 근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되네 왜 애들이 바보짓을 하는지 단세포라서 자 어쨌든 답이 2번이 맞아요 여기서 이게 파운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로스트가 돼야죠 어떠한 역사적 지식 지식도 잃어버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지 오케이 로스트가 돼야지 맞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반대로 했지? 반대로 아케얼로지스트는 어시스턴트 프롬 더 INA 얘네는 누구야? 진짜 고고학자지 트레저넌터가 아니라 오케이 반대로 고고학자들과 조수들이야 INA의 노티클 노티클 아케얼로지 하면 뭐냐면 해양 고고학이야 오케이 노티클 하면 노티클이라는 게 바다의 이런 뜻이거든요 노티클 바다의 근데 보면은 배의 속도를 얘기할 때 맨노트 이렇게 얘기하잖아 맨노트 그때 그 노트라는 말이 뭐냐면 노티클 마일인가 노티클 야든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해양의 거리를 얘기하는 바다의 거리 그래서 그걸 노트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노티클의 바다의 이런 뜻이다 해양 고고학 연구소 출신 연구소에서 온 고고학자와 조수들의 필요로 해서 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해서 10년보다 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해서 1년 내내 보존해 그들이 카달로그를 만들기 전에 11세기의 80년보다 다 엑스케 베이티드 엑스케 베이티드 발굴하다 라고 나오지 케이브에서 변한 거야 케이브가 동굴이잖아 동굴을 밖으로 꺼내는 거니까 발굴하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들이 발굴했던 기원 후 11세기의 난파선으로부터 모든 발견들의 목록 만드는 데 10년이 넘게 걸렸대 이 학자들은 오케이 목록을 만드는데 계속 가자 그리고 나서 그러한 발견들을 해석 해독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대툴런 그들이 배워야만 했어 러시안 불가리안 루마니안 러시아어 불가리어 루마니아어를 배워야 됐어 오케이 without which 괄호를 묶으세요 위치가 뭘 가르켜요? 관계대문에 위치가 가르치는 거는 배우는 것 to learn 러시안 불가리안 루마니안 루마니안을 가르켜 투서부터 루마니안까지를 가르치는 거야 위치는 without which니까 그 배우는 것 없이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지? without learning 러시안 불가리안 루마니안 오케이 그 언어들을 배우는 것 없이는 they would never have learned 그들이 결코 배우지 못했을 거야 the true nature of the sight 그 구역의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했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목록만들은 10년 넘게 걸리고 그리고 또 더 언어도 배워가지고 연구를 했어 오케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지 오케이? 계속 갑시다 그 더 커머셜 아케얼로지스트 여기서 커머셜 아케얼로지스트는 결국 트레저헌터를 얘기하는 거지 보물사냥꾼이 have waited 기다릴 수 있었을까? more than a decade or so 10년 이상 넘게 before selling the fines 그 발견된 것들을 팔기 전에 오케이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야 이 말이지 오케이 내용 이해 됐어요? 네 자 일단 여기서 중지를 하고 휴식을 하고 단어시험 어떻게 오늘 단어시험을 그럼 오늘부터 포멧시켜가지고 오늘 진도 나간 부분부터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처음 들어온 애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날은 볼 거야 알겠지? 어? 포멧시다 단어시험법입니다 몇 명 있어서 듣고 싶은데 시간표 때문에 자 52번 들어갑니다 안재현 52번 몇 번이니? 1번 한번 읽어봅시다 In the less developed world 덜 발전된 세상에서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The percentage of a population involved in agriculture 농경에 관련되어진 인구의 비율이 is declining 감소하고 있는 중이야 뭐 그러나 At the same time Those remaining in agriculture Those people이라고 봐야 되겠지 오케이 Those 뒤에는 people이 생략된 거야 Those people 그 사람들이야 농경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I'm not benefiting 혜택을 보고 있지 않아 From technological advances 기술적 진보들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지는 못해 오케이 계속 갑니다 The typical scenario In the less developed world 덜 개발되어진 세상에서의 전형적 시나리오는 Is one 시나리오야 In which 그 안에서 그 안에서 A very few commercial agricultural lists 매우 적은 여기서 few는 적은으로 해석이 돼야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앞에 수식어인 very가 붙어 있으니까 아주 매우 적은 상업적 농사꾼들이 아주 매우 적은 상업적 농사꾼들이 농업가들이 technologically advanced 기술적으로 진보되어 있어 반면에 The vast majority 방대한 다수는 I'm capable 능력이 안 돼 Of competing 경쟁할 능력이 되지 않아 소수가 대단히 발전되어 있고 다수는 경쟁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인디이드 참으로 This vast majority 이러한 지금 This vast majority 라고 했으니까 이 방대한 다수라고 하는 건데 This가 붙어 있지 그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앞 문장에 있는 vast majority 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앞 문장에 vast majority는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이제 오케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방대한 다수는 빈칸한다 Because of larger global causes 더 큰 전세계적 원인들 때문에 빈칸한다 자 이거는요 지금 This vast majority 가 앞에 그 기술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앞에 걸 가리키지만 빈칸의 내용은 뒤의 거 뒤에서 답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왜냐하면 얘네들이 하고 동사 자리가 비어있어 빈칸한다 라고 근데 그 이유가 더 큰 세계적인 원인들 때문에 라고 했지 근데 그 앞에 세계적 원인 이런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면 그 세계적 원인들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뒤쪽에 언급될 거란 걸 예측할 수 있지 그럼 그 세부적 내용을 보고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 오케이 이해하네 그러니까 답이 뒤쪽에서 나온다는 거야 빈칸 문제를 풀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빈칸이 있을 때는 이 빈칸의 답이 앞에서 나올 것이냐 뒤에서 나올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 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먼저 그걸 판단을 하고 앞에서 나오면 앞에서 잡고 끌고 내려가고 앞에서 나올 때는 되게 쉬워요 답을 내기가 뒤에서 나오는 건 뒤를 읽고 그거를 보고 답을 골라야 되겠지 As an example 자 사례가 나왔어요 In Kenya 케냐에서 Farmers are actively encouraged 농사꾼들이 능동적으로 격려받아 To grow export crops 수출 작물들을 재배하라고 such as 예를 들어서 Tea and coffee 같은 At the expense of basic food production 자 At the expense of 밑줄 치고 이 표현을 보세요 이 At the expense of 는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얘들아 뭐뭐를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해석하라 그랬지 오케이 뭐뭐를 희생시키면서 기본적 식량 생산을 희생시키면서 즉 그것을 하지 않고 수출이 잘 되는 작물들을 길러라 이렇게 격려받는다고 자 The result is 결과는 뭐냐 대리아야 A staple crop 스테이플 크롭은 주요한 작물인데 주요한 작물인데 주요한 작물 외워야 돼요 밑에 나왔다고 안 외우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별도 있는 것들 다 외워야 돼요 오케이 주요한 작물 such as maize 옥수수 같은 주요한 작물이 is not being produced in a sufficient amount 충분한 양으로 생산되어지고 있는 중이 아니야 sufficient가 충분한이지 The essential argument here 여기에서의 필수적 주장은 필수적 주장은 대리아이다 The capitalist mood of production 자본주의적 생산의 방식이 is affecting 영향을 미치고 있어 패전트 프로덕션의 소장농 같은 가난한 농부를 패전트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농부를 농부가 다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데에 농부들이 엄청난 부자들인 경우가 많아 땅의 면적이 뭐 저기 여의도 아니 서울시 전체 면적 이상 큰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애들이 많거든 어쨌든 그래서 농부라고 하면 다 가난한 건 아닌데 패전트라고 하면 가난한 농부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가난한 농부의 생산에 영향을 미쳐 In less developed world 후진국에서 In such a way 그러한 방식으로 As to 동그라미 As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오죠 조금 있다 합니다 As to limit 제한할 것만큼 제한할 정도의 그런 방식으로 The production of stateful foods 그 주식 주된 음식의 생산을 제한할 만큼의 그러한 방식으로 That's 그리하여 Closing of food problem 식량 문제를 초래하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예시로 케냐가 나왔는데 그 예를 보면 케냐의 가난한 농부들이 주로 뭘 생산하는데 차나 커피를 생산하는데 음식을 생산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정려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 자본주의적 이런 생산 방식이 얘네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음식이 식량이 부족한 상황까지 굶주리는 상황까지 간다고 농사를 짓는데 어이없는 상황이지 그럴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왔지 자 선택지를 하나씩 봅시다 이 상태에서 내가 계속 얘기해야지 이건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 때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단어 이상 이렇게 들어갈 때 뒤에를 읽고 이게 이런 내용이 나왔네 그러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갈 거야 라고 예측을 하면 된다 그랬니 안 된다 그랬니 안 된다 그랬지 대개 예측이 안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예측을 하면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하면 안 되고 오답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1번 Have lost control 통제를 잃어버렸어 Over their own production 그들 자신의 생산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려 자 굶주리는데 식량 생산을 안 하고 엉뚱한 걸 생산하고 있어 가능할 수 있지 이게 1번은 완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야 보류 1번 세모 보류 자 그 다음에 2번 Have ton to technology for food production 여기서 ton to는 뜻이 뭐지 어디어디에 의존하다잖아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다룰 거야 지금 아까 애조 이따가 다룬다 그랬지 답을 내고 다룰 거야 기술에 의존해 식량 생산을 위해 기술에 의존해 돼 안 돼 이거는 완전 불일치지 내용이 기술이 없다 그랬고요 오케이 식량 생산 안 한다 그랬고요 내용 불일치야 일단 내용 불일치는 다 지워야 된다 그랬지 내용이 엉뚱하게 나오면 3번 Have challenged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자본주의 생산 방식에 도전했어 안 되겠지 이것도 거의 지배를 받는 거 통제를 받고 있는 건데 4번 Have reduced the involvement 줄였어 그들의 참여를 in growing cash crop cash crop이 현금 작물이지 현금 작물이 무슨 작물일까 결국은 수출 작물이라고 봐야지 오케이 그러면 수출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개입을 참여를 줄였다 돼 안 돼 수출 작물을 더 하도록 격려받았다 그랬지 반대 내용이지 역시 내용 불일치지 5번 Have regained the competitiveness 경쟁력을 다시 획득했어 세계 시장에서 그런 얘기 있어 없어 전혀 엉뚱한 얘기지 자 지금 보세요 내용 불일치 4개를 다 지우고 나면 답이 하나가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내용을 읽었을 때 1번 같은 답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전혀 예측 안 돼요 뭐 컨트롤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답은 고를 수 있지 불일치하는 걸 다 지우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요 3점짜리 빈칸문항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3점 빈칸문항들이 이건 사실은 수능에서만 그런 게 아니지 내신도 많이 그러지 내신도 문제를 병신같이 냈을 때는 진짜 짜증나지 지우는 수밖에 없다고 이게 답이야 어이가 없어 근데 이것만 안 지워져 나머지는 다 지워지고 이렇게 고르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좀 정리를 조금 합시다 지금 여기 보세요 서치가 나오고 쭉 나오다가 as to 나오고 동사원형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자주 나오지 않고 이것보다 더 자주 나오는 건 뭐냐 쏘가 나올 때예요 쏘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다가 as to 동사원형 이렇게 나오는 이 방식 서치라 쏘가 앞에 있다는 거지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부분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뭐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할 만큼 이렇게 해서 되지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할 만큼 사실은 이런 것들은 원래 전부 다 쏘 댄 구문 쏘 댄 인구아 구문이 있지 아니면 서치댄 인구아 구문 이것을 일종의 변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약간은 달라요 뉘앙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로 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턴 투가 나왔는데 이 표현은 묶어서 알아두세요 턴 투 룩 투 그리고 드로 오니 드로 오니 아이씨 저 이씨 칠판 안 볼 거야 내가 칠판에 적금 너도 칠판을 봐야 될 거 아냐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턴 투 룩 투 드로 오니 다 디펜드 온 의 의미로 쓸 수 있어야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쓸 수 있다 기억을 해라 점점 눈 콩콩콩 추면으로 점점 내 목소리가 적게 들리지 이제 작게 들리지 가끔 안 들리지 근데 졸릴 때 보면 내 목소리가 점점 적게 될 작은 목소리로 들리다가 어? 하고 중간에 뚝 끊기고 지나가 있고 이미 어 음이 8시부터 8시 뒷타임 수업은 어 그냥 들을래 어 왜 그냥 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체크해 그럼 빨리 40 어 40 40쪽 나갈 차례인가 40쪽 53번 들어갑니다 죄송해요 40쪽 53번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오버 오버 아 아까 답을 안 물어봤구나 최성빈 여기 풀었냐 아까 책 줬잖아 이장년 53번 53번 너는 맞아야 너는 이게 지금 어 어 예 예 또 안하고 들어와서 지금 뭐 보다니 뭐 갖고 놀러다니 맨날 공부하자고 요즘도 두세 시간 공부해 요즘도 수학 매일 2시에서 풀어 영어는 아 공식 책이죠 아 아 아 아 특히 지금 여기 여기 쭉 요사람들 아 얘는 지금 학원 다닌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너네가 대학 가는 꼬락선이를 봐야 된단 말이야 쓸만한 대학을 근데 지금 하는 꼬락선이를 보면 쓸만한 대학을 갈 확률이 안 보인다고 정신 차리라고 영어 등급도 불안불안하면서 김준수 53번 뭐야 뭐 골랐어 너도 안했어 때리로 갈까 아 괜찮아 틀리면 뭐 틀리는거지 뭐 몇번 1번 자 봅시다 53번 난 답을 몰라요 풀기 전에는 답을 몰라 항상 자 오버담의 기간이 나오면 뭐뭐에 걸쳐서로 해석하라 그랬지 오버담의 기간이 나오면 뭐뭐에 걸쳐서로 해석한다 지난 60년에 걸쳐서 에즈 미캐니컬 프로세스스즈브 리플리케이티드 리플리케이티드 비헤비어즈 탈런츠 워 유닉트 휴먼스 자 여기 끊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가지 우리가 설명할게 있습니다 요까지가 애제 걸리는데요 음 자 글을 써놓고 설명을 할게요 특이한 문양이 나온건데 너네 입장에서는 지금 리플리케이티드 다음에 비헤비어즈 탈런츠가 병렬되지 그럼 비헤비어즈 탈런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뒤에 근데 we thought we thought were unique to humans 이렇게 나오지 자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생각할게 뭐냐면 요 사이에 뭐가 숨어있지 요 사이에 어? 관계대문사 위치가 생략됐지 그럼 관계대문사 위치가 생략이 됐는데 그러면 이 위치는 격이 무슨 격이지 지금 목적격이라고 죽적관계대문사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거야 내가 이렇게 배우잖아 죽적관계대문사는 생략할 수 없다라고 배우잖아 근데 생략할 수 있지 요 경우에는 많이 생략해 요 문양으로 나오는데 죽적관계대문사가 요 문양은 어떤거냐 지금 이거 배운거 있지 우리가 여러번 배웠잖아 관계사나 의문사가 나오고 관계사나 의문사가 나오고 그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고 다시 주어가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고 주어는 동사가 또 나오면 동사가 또 나오면 이 앞에 있는 이 주어동사는 뭐라고 뭐라고 그리고 삽입구 처리를 하라고 했지 삽입구 처리를 해야돼 그래서 관계대문사나 의문사 다음에 요걸로 이어진단 말이야 바로 오케이 그리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했지 여기가 그 문양이란 말이야 여기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는데 뒤에 동사 또 나왔지 워에 오케이 그러면 아 위소트가 삽입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서 오케이 주어동사 삽입이라고 이렇게 주적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삽입될때는 자주 아주 자주 현대학원에서는 관계대명사 주적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법문제 될 때 요런데가 밑줄이 딱 쳐있으면 니네 입장에서는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인데 근데 그게 틀린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오케이 이렇게 쓴게 틀린게 아니라고 그럼 왜 이걸 굳이 얘기를 하냐면 왜 굳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허를 찌르는 억법문제들이 뭐 2,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돼 즉 허를 찌른다는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니네가 항상 이거는 이건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배웠던 거 있지 그거가 아닌 정우를 문제로 출제를 한다고 지금은 이제 많이 선생님도 가르치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니네가 익숙하지만 예전에는 애들이 무조건 어떻게 배웠냐면 학교에서 관계대명사 대답해 콤바가 찍힐으면 무조건 틀려 이렇게 배운다고 근데 그거를 억법문제로 출제가 됐었어 어떤 식으로 그 억법문제로 답이 아니게 출제했었다고 어떤 식으로 출제했냐 쭉 나오고 앞의 콤마로 동격의 구가 들어가고 끼어 들어가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시 나왔어 그리고 문장이 나온 거야 관계대명사 대시 나오고 문장이 나온 거야 절이 나온 거야 동사가 이어졌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읽으냐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이걸 딱 보면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건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앞에 콤마가 찍혀 있잖아 이게 1번인가 그랬어 선택지 1번 어떤 문제 다 틀렸어 애들 왜 다 틀리냐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었거든 EBS 교재에 있었던 질문인데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앞뒤 콤마로 삭 들어간 거는 이게 이거는 계속적 용법이 아니다 이거는 계속적 용법이 아니고 한정 용법인데 끼어 들어간 거다 이거는 계속적 용법이 아니니까 이때는 됐을 써도 상관이 없어 얘들아 하고 얘기를 몇 번을 했다고 근데 그걸 기억했던 애들은 맞추고 그렇지 않았던 애들은 다 틀렸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아 대답해 콤마 F** 그러니까 다 부르고 그럼 이 쉬운 문제였거든 어떤 문제 중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쉽단 말이야 근데 1번에 선택되어 있으니까 어 딱 이렇게 고르고 내려가 버리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장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문장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니네가 외우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목적적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 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는 절대 생략하면 안 돼 이렇게 외우는데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고 주격 관계대명사도 이 문장에서는 알겠지? 기억을 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위 소트 앞에 관계대명사 위치 목적적 관계대명사 위치가 아니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거야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합시다 이게 뭐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허를 찌르는 문제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문법 체구에 내가 해석을 합시다 내가 선일 여부를 싫어하는 거야 선일 여부를 싫어하는 거야 그 문법 체계 똑같은 걸 계속 가르친단 말이야 그게 십몇 년 전 거를 계속 가르친다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게 나는 그것 때문에 애들이 고3 때 문제와 나왔을 때 틀릴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답답한 거지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자 mechanical processes가 기계적 과정들이 replicated 복제하다지 복제해서 행위들과 재능들을 어떤 행위와 재능이냐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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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unique to humans 인간들에게 고유한 독특한 그러한 행위와 재능을 복제하면서 기계적 과정들이 오케이 AI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We have had to change our minds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만 해 About 뭐에 대해서 What sets us apart 무엇이 우리를 분리시키는지에 대한 자 무엇이 우리를 분리시킨다 이 얘기는 뭐냐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지 오케이 약간 의욕을 하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그 전에는 인간 인간의 고유한 특징 인간은 생각하잖아요 생각하잖아 AI도 생각하잖아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로봇들도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 As we invent more species of AI 여기서 AI는 당연히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인공지능에 더 많은 종류들을 발명하면서 우리는 강요받을 거야 To surrender 굴복하다 떠넘기다 이런 뜻이지 넘겨주다 넘겨주도록 더 많은 것을 넘겨주도록 What is supposedly unique about humans 생각되어지기로 인간에게 고유한 것에 즉 인간만이 갖고 있던 특징에 더 많은 것을 AI에게 넘겨주도록 강요받을 거야 오케이 Each step of surrender 각각의 넘겨주기의 단계가 단계에서 단계가 We are not the only mind 우리가 유일한 생각이 아니다 사고가 아니다 They can play chess fly airplane make music or invent a mathematical law 이랬지 여기서 마인드는 대유법이죠 대유법 대유법 마인드가 원래 사고를 뜻하는데 사고를 뜻하는데 사고라는 일부분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맥에서 마인드는 존재 정도로 해석하면 돼 존재 우리 인간들이 유일한 존재가 아니다 즉 체스를 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야, 체스하고 비행기 조종하는 건 또 기계적이잖아 창작은 인간이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지 make music 음악을 만드는 시도 써요 AI가 이제는 그리고 invent a mathematical law 수학적 법칙을 발명해내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이런 각각의 단계가 we will be painful and sad 고통스럽고 슬플 거야 we will spend 우리는 보내게 될 거야 the next three decades 다음 30년을 소비하게 될 거야 indeed 참으로 perhaps next century 다음 100년을 century가 세기니까 100년이지 in a permanent identity crisis 자 이게 이제 이야기를 정리한 거지 영구적인 정체성 위기 속에서 보낼 거야 여기서 정체성 위기란 건 인간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야 계속해서 AI가 점점 발전하면서 오케이 그 속에 있을 거야 continually 지속적으로 asking outside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what humans are good for 자 여기서 what humans are good for 하면은 이 what을 전체성 for의 뒤에 보내서 해석을 해야지 전체성 for의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이 의문사 what의 위치는 for what이지 그치? humans are good for what 여기서 good은요 good은 조심해야 될 게 잘하다 능하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능하다 잘하다가 되려면 전체성 for를 안 붙이고 뭘 붙이지? at을 붙이죠 be good at 이렇게 쓰죠 뭐뭐 있는거 하다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 good은 useful의 뜻이에요 useful 유용한의 뜻이죠 여기서 good은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유용한지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뭐에 쓰는 동물인지 인간이 오케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오케이 넌 뭐냐 정체가 뭐냐 도대체 하면서 그게 identity 위기지 정체성 위기지 if we are not unique to makers or artists or moral ethicists 까지 끊어 만일 우리가 ethicists 까지 끊어야 돼 우리가 고유한 독특한 고유한 도구 만드는 사람 예술가 도덕적 윤리학자가 아니라면 인간이 오케이 원래 지금 이 말한 이 세가지 도구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예술가 윤리학자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오케이 인간이 이런 우리가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면 이걸 할 수 있는 그렇다면 what 무엇 if anything if anything 괄호로 붙고요 어떤 것이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만드냐 이거야 인간만의 특별한 고유성이 무엇이냐 인 더 그랜디스트 아이러니어 모든 것 중에 가장 거대한 아이러니 속에서 The greatest benefit of an everyday 유틸리태리언 A.I. 까지 끊어 가장 큰 이점이야 매일매일의 유틸리태리언한 탈연한 AI의 가장 큰 이점은 자 유틸리타리언은 두 가지로 외워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 단어는 까다로운 단어야 만약 이게 해석을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 유틸리타리언은 유용한의 뜻이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뜻이죠 유용한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유용한으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공리적인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유용한이지만 오케이 공리적인 그때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야 공리적이라고 하면 오케이 공리적이라는 게 다수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이거 알지? 공리주의 제레미 벤턴 자 어쨌든요 일상의 유용한 AI의 가장 큰 베네피트는 아이러니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아닐 거래 증가된 생산성 혹은 풍요의 경제 그리고 새로운 과학의 방법 과학을 하는 새로운 방법 이런 것이 아닐 거야 비록 모든 그런 것들이 발생하겠지만 AI가 그걸 다 만들어 내긴 할 건데 그래도 그것이 AI의 최고의 혜택이 아닐 거래 오케이 그럼 그게 최고의 혜택이 아니면 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딴 얘기는 지금 위에 나온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만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The greatest benefit of the arri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지금 위에서 AI AI 했다가 혹시라도 AI가 뭔지 모르는 애는 그럼 틀려야 돼 이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바꾼 거야 내용은 써놓은 거야 구체적으로 오케이 인공지능의 도래에 가장 큰 베네피트는 뭐냐 1번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AI가 아니라 A가 빠졌죠 오타예요 AI가 인류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인류가 무엇인지를 일단 내용이 있죠 위에 그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근데 선생님 인류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이러니라 그랬잖아 아이러니 아이러니라는 거 이게 아이러니라는 게 왜 아이러니가 되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대답 AI 때문에 정체성의 위기를 겪어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무엇에 쓰는 무엇에 유용한 존재인지를 고민을 해가지고 결국 인류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거야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거야 새로운 기회가 오케이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단어로 그 위에 쓴 거란 말이야 지금 어쨌든 가능해요 1번은 아 다 오타들이 왜 이렇게 많아 우먼즈 와 문제가 아니라 우먼즈가 아니라 휴먼즈가 되겠지 휴먼즈 could also be like AI지 아니죠 이 얘기는 오케이 또한 인간 AI와 같이 될 거다 그 다음에 3번도 역시 휴먼즈겠죠 휴먼즈 will be liberated from hard labor 아니겠죠 이거는 역시 오케이 그 내용이 아니죠 4번 AI지 will could lead us 우리 리클스 있어 in resolving moral dilemma 도덕적 다일레마를 해결하는 대로 이끌어 아니겠죠 이것도 역시 AI could compensate 상쇄시켜 for a decline in human intelligence 인간 지능의 세태를 상쇄시켜 이것도 아니겠지 지금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번이 답이 불확실하더라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면 아이러니란 말을 1번이 좀 어색해 보일 순 있어요 근데 본문에 나온 내용하고 연결은 되죠 내용이 근데 2 3 4 5번은 다 틀렸어 너무 많이 틀렸어 오케이 절대 안 돼 그럼 무조건 1번을 고르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오케이 시험을 보는 현장에 있는 애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케이 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들어갑니다 54번 내가 뭘 설명할라 그래 내가 두 개 외우라는 건 반드시 두 가지를 외워야 된다 얘들아 어? 두 개 외우라는 거예요 반드시도 뭐 외우면 내가 이거 내 지금 학교 와가지고 졸리고 있으면 어떡해 응 다시 들어가냐? 응 유튜브로 야 자기 왜 이렇게 졸리냐? 너네도 졸리냐? 학교를 가서요 학교를 가서? 그럼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 그래? 학교 초 학교 초? 난 개 핑계들 더럽게 많아 이거야 응power 부 dominant 자 봅시다 54번 유민 몇번? 이번에 봅시다 54번 how many of the lunches that you ate all the last week? 여기까지 끊어야지 그니까 how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묶여있지 의문사 9가 여기까지 다 묶여있어 recall의 목적과 전체가 다죠 recall은 뜻이 뭐야 회상하자 너는 기억할 수 있겠니 회상할 수 있겠니 네가 아까도 오버담의 기간에 나온 몸에 걸쳐서라고 했지 지난주에 걸쳐서 먹었던 점심식사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겠니 너 기억하니 오늘 뭐 먹었는지 기억나니 I hope so I hope so 오늘 뭐야 그러길 바래 만약 이것도 기억이 안나면 치면 되지 점심시간에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나면 근데 그러기도 해요 어제는 I bet I'm sure 라고 했죠 I bet that 하면 I'm sure that이야 I bet that 하면 I'm sure 되시다 I'm sure that 난 대대로 확신해 It takes a moment's effort 약간 시간이 걸릴 걸 어제 먹었던 거 떠올리려면 그저께 뭘 먹었니 그저께는 어떠하니 What about a week ago 일주일 전은 어떠하니 It's not so much that your memory of last week's lunch has disappeared If provided with the right cue like where you ate it or whom you ate it with you would likely recall what had been on your plate rather rather 어 개 멀리 떨어져 있죠 잘 보세요 낯서머치 동그라미 밑에 밑에 줄에 래더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배웠던 건데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뭐냐면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해석에 활용을 해야 돼 이거를 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내가 두 가지가 다 배운 건데 내가 두 가지를 다 떠올리면서 해석을 했을 지는 모르겠어 문제를 풀 때 여기 보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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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먼저 하자 배우지 낯서머치 AASB 오케이 뭐하고 똑같다고 그러지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낯서머치 AASB는 나데이 나데이 버피랑 똑같은 거라 그러지 오케이 이거 학교에서 다르게 가르쳐주면 그거 무시하라고 잊어버리라고 알겠지 낯에이 버피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낯에이 버피의 경우 이것에서 이제 연장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 낯에이 버피의 경우는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 낯에이를 끊고 마침표를 찍고 B를 쓴다면 뒤에다가 이때 연결어를 뭘 집어넣는다고 그랬지 이 자리에 버스를 넣는 버시나 하우에버를 넣지 않지 이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 여기 있는 래더나 인스테드나 온 더 컨트롤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우리가 낯에이 버피 에이가 아니라 B 그럴 때 이 에이가 아니라 B라는 것을 두 문장으로 나누면 나누면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낯에이 에이가 아니다 오히려 대신에 반대로 B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다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배웠던 게 하나가 거기 있어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배웠던 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을 하려면 뭐냐면 인 나오고 비 나오고 낯이나 저스트 만 나오고 아니면 낯도 저스트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됐절이 뒤에 이어지면 이때 이 됐은 주로 뭐로 해석한다고 그랬지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 됐으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 하 그치같은 니네가 이러니까 문제인거야 배운걸 기억을 안하니까 이렇게 나오면 비 코즈로 해석한다고 그랬잖아 비 코즈로 대부분이 95% 이상 비 코즈로 가끔 비 코즈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됐을 비 코즈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것은 뭐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뭐뭐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되게 알겠지 이해돼 그러면 그니까 배웠던 거 두 개를 이제 조합하면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다고 내가 너네한테 수업시간에 해주는 거는 사실은 고3 수능 수준에 다 나오는 것으로 해준다고 안 나오는 걸 내가 쓸데없이 불필요한 거 안 해준다고 그럼 그 배운 거만 기억하라고 내가 너네한테 계속 그러잖아 반복해가지고 딱 거 다 필요 없어 배운 거만 기억해 근데 배운 거를 잘 봐 어쨌든요 자 일주일 전에 너 점심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니? 이렇게 물어봤지 근데 그 숨어있는 내용이 있어 숨어있는 내용이 뭐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일주일 전에 기억 안 나잖아 점심시간에 뭘 먹었는지 어떻게 기억해 내가 젠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오케이 이럴 때 잘 봐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야 It's not so much that 했지 그럼 not so much니까 뭐야 not 인 거야 그냥 so much는 신경 쓰지 말라고 알겠지 not이라고 그리고 that 나왔지 It's not that 이잖아 오케이 그럼 이 that은 뭐야 because로 해석이 된다고 알겠지 일주일 전에 점심시간에 뭐 먹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은 It's not because 뭐 때문이 아니야 Your memory of the last week's lunch has disappeared Your memory of the last week's lunch has disappeared 그리고 버스의 자리 지금 아까 나데이버핀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not so much의 이 엣즈비가 그 즉 엣즈의 자리 버스의 자리를 문장 끊어버린 거야 여기서 이 앞에서 끊은 거지 오케이 끊고 엣즈 벗의 자리에 얘를 얘를 집어넣는 거야 레더를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레더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게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케이 레더 오히려 그 다음에 생략된 거는 It is because It is that 생략된 거야 It i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냐 It's difficult 어렵기 때문이야 To remember last week's lunch 지난주의 점심을 기억하는 게 어렵 아니다 미안합니다 그거 생략된 거 아니야 It is because 문장을 다시 썼어 문장을 다시 썼어 Because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봐 다시 It is difficult to remember last week's lunch지 어 이 부분은 앞에 부분에 생략된 거를 써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어 지금 지난주 점심 식사를 기억하는 게 어려워 오케이 하고 이게 어렵다는 게 앞에 It is not because 였잖아 어려운 게 그것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알겠지 기억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 앞에 생략시켜 놓은 거야 앞쪽에 알겠지 앞쪽에 그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지점에 내가 아까 뭔가가 숨어있다 그랬지 이 앞에 그러니까 그 봐봐 다 써줘야 되나 귀찮게 이렇게 봐봐 얘들아 뭐냐면 아 또 삐뚤어지고 지금 What about a week 이렇게 나왔지 What about a week ago What about a week ago 일주일 전은 어떠니 기억나니 이랬지 그리고 여기에 문장이 숨어있단 말이야 It's It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To Remember Last week's lunch What about a week ago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주일 전은 어떠니 하고 이 문장을 여기 숨겨놨어 그건 일주일 전 점심 식사 기억 안 나지 잘 어렵지 그래놓고 It's Not So Too Much That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Not이라 그랬잖아 It's not because 이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해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지난주에 점심 식사가 기억하기 어려워 근데 그것이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는 아니야 오케이 오히려 하고 이 생략된 거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레더 뒤에서 다시 살려준 거야 오케이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지? 문장 구조가 글이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그 성략된 걸 살려준 거야 오히려 어려워 기억하기가 지난주에 점심을 뭐 때문에 너의 뇌 너의 뇌 너의 뇌 너의 뇌가 그것을 파일에 넣어놨어 멀리 모든 다른 점심 식사들 모든 다른 점심 식사들 과 함께 넣어놨기 때문이야 파일 멀리 숨겨놨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뭐 저 Q가 주어지면 기억난다 이거는 추가 설명인 거고 그 땡땡이 뒤에 있는 거는 알겠지 콜론 뒤에는 사라졌지 않았다 라는 걸 추가로 설명한 거야 오케이 이러면 기억이 나거든 하면서 그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When it try to recall something from a category that includes as many instances as lunch or wine 까지 끊어 lunch or wine 까지 끊어 여기까지가 웬에 걸리는 거야 우리가 노력할 때 recall something 어떤 것을 회상하려고 from a category 범주로부터 that includes 포함하는 as is 구문이죠 as many instances 앞에 as 쳐내고요 많은 instance 사례들을 포함해 점심이나 와인만큼 많은 사례들을 포함하는 한 범주로부터 어떤 것을 기억할 때 오케이 네가 지금까지 점심을 처먹은 게 수없이 많았을 거 아니야 우리가 오케이 그 중에 하나를 기억할 때 many memories 많은 기억들이 compete 경쟁해 for 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을 위해서 경쟁해 The memory of last Wednesday's lunch 그치 지난 수요일에 점심 식사에 대한 기억이 isn't necessarily gone 반드시 사라진 것은 아니야 it's that 여기서도 it's that and it's because 이제 오케이 it's because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뭐 때문이냐 you let 네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네가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 답은 몇 번이지 2번이 맞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해석을 하면 그냥 풀리는 문제야 아주 어려운 거는 아니야 근데 이제 해석이 중간에 not so much 이런 부분이 까다롭단 말이야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it's because it's because 뭐 때문이야 you let the right hook 적절한 훅이 없어 낚시바늘이 that pull it out of a sea of lunchtime memories 점심시간 기억들로부터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낚시바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오케이 문제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기억을 해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소에 내가 가르쳐 주면 저게 써먹을 날이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나온다고 써먹을 날이 있다고